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추문 사건으로 사퇴한 데 대해서 여기에 관심이 쏠려지고 있습니다. 차기 부산 선거시장이 내년 4월경에 치러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조국 사건은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선거에서 크게 이겼기 때문에 조국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도 상당히 나아졌다.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조국이가 지금 받고 있는 여러가지 혐의들은 여론재판 형식의 것이 많고 정치검찰화 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국이 부산시장에 출마해서 당선한다면 조국이 명예도 회복하고 또 앞으로 2년 뒤에 다가올 대통령 선거에도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조국 차출론이 여권 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감옥에 가야 할 사람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을 지금 부산시장으로 당선시켰다가 그 다음에 앞으로 다가올 대선에 후보로 내세우겠다 하는 것이 친문 세력들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물론 공식화된 건 아니지만 이런 논의가 있다고 오늘 조선일보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국이 받고 있는 혐의는 여러가지입니다. 여러가지 사모펀드 불법 조성 또는 웅동학원 비리 또 자녀의 입시 부정 문제 등등 해서 이른바 비리 백화점이라고 할 정도로 조국과 그 부인이 함께 저질렀던 여러가지 혐의에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부인은 그 혐의로 인해서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국을 다시 부산시장으로 출마시켜서 대통령으로 만들자고 하는 사람들. 도대체 이 사람들의 양심 이 사람들의 상식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도대체 선과 악을 구별할지 모르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가치관이 완전히 도치된 사람들이 아닐까. 지금 오거돈 사건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자신이 데리고 있는 공무원 가운데 20대 여성에 대한 성추행사건으로 지금 공정까지 썼다.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변호사 입회하여 공정까지 썼다. 즉 사퇴하는 날짜를 선거가 끝나면 사퇴하겠다고 공정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피해 여성이 빨리 사퇴하라고 요구를 하니까. 그래서 공정까지 썼는 이런 상황을 보면 정말 헛웃음이 나오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그 후임자로 조국을 내세워서 조국 부산시장을 시킨 다음에 대통령까지 출마시키겠다. 정말 더불어민주당과 집권 세력들의 도덕 또는 양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보면 이상할 것도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지난번에 조국에 대한 혐의가 굉장히 많이 불거져서 온 국민들이 조국을 규탄하고 정말 혀를 찼을 때도 조국은 뻔뻔하게 큰 문제 없다는 듯이 계속해서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고 고집을 했고 그 조국을 문재인은 야당과 국민의 큰 저항과 반대 속에 결국은 임명을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10월에 광화문 광장 일대에 여러 수백만 명이 모여서 조국 구속을 외쳤고 문재인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때서 문재인 정권은 손을 들었고 조국은 하차했던 것입니다. 다시 이번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의석이 크게 늘어났으니까 이걸 큰 압승으로 보고 이것이 자기들에 대한 여론의 지지다. 그리고 조국도 억울한 면이 많다라고 부각시키면서 조국을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는 부산시장으로 다시 대선 후보로 만들려고 하는 일련의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권이 했던 패턴을 보면 충분히 그릴 가능성이 있다. 못할 정권이 아니다. 마음만 먹으면 국민 여론이 뭐라고 하든 반대파가 뭐라고 저항을 하든 이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꾸준하게 일관되게 추진할 세력들로 보인다. 따라서 지금 오늘 조선일보가 보이고 있는 차기 부산시장의 조국이요 하는 이런 발언 기사는 정말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섬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게 그냥 기사가 아니라 실현 가능한 기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정말 이 정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도대체 이 정권을 누가 견제를 해야 될지 제대로 견제하는 야당은 없고 그렇다고 언론은 거의 대부분 장악이 돼 있고 또 국민들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등의 여파로 제대로 야외 집회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이 일방적인 폭주 독주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매우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